KCTV 제주방송의 4.3 75주년 특별기획으로 희생자 유족들에게 가해진 연좌재 피해를 집중 취재했습니다. 이 연좌재 피해 실태는 앞서 KCTV 뉴스를 통해서 세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사회 진출을 가로막는 것은 물론이고 가족 공동체의 체와 인권 탄압으로 이어진 4.3의 큰 아픔이자 시급히 해결할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에 연좌재 피해 실태를 취재한 문수희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 기자 이번에 연좌재를 주제로 잡은 이유가 뭡니까? 4.3의 해결에 위한 단추가 하나 둘 이렇게 끼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올해는 어떤 걸 주제로 4.3 특집을 해야 하나 정말 고민이 깊었습니다. 저희가 그 고민을 할 때쯤 박화춘 할머니라고 희생자로 결정이 아직 안 되신 분인데 이분이 본인이 수영인이라면서 고백을 하시고 그리고 재심을 통해서 무죄를 선고받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취재진이 이 할머니를 찾아가서 할머니 그동안 74년 세월 동안 어떻게 이 수영인이라는 사실을 말도 안 하고 그렇게 사셨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자식 때문에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수영인 생활했던 것이 알려지면 내 자식한테 행여나 불이익이 갈까 봐 말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듣고 아, 연자재가 그렇게 무서웠던 거구나. 그리고 그 시대에 정말 연자재가 만연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주제를 잡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4.3 당사자들을 평생 죄인으로 올감해인 게 이 연자재 아닙니까? 사회 진출을 막은 것도 모자라서 고향을 등지거나 또 가족 관계를 파탄 내는 일도 있었죠. 그런데도 누가 어떻게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실태 조사도 안 됐단 말이죠.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가장 큰 이유는 이 연자재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연자재의 근거를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를 확보를 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당시 어떤 공직에 합격을 했는데 취소 통보를 받았다. 그런데 이게 아버지가 4.3 수영인 때문이다. 라고 유족들은 증언을 하고 계시지만 사실 이를 뒷받침할 증거나 이게 남아있는 근거들은 굉장히 부족하거나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피해는 많지만 실제적으로 증명할 자료가 부족한 게 현실이다. 그렇다 보니까 조사가 지지부진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 등에는 아직도 형살자, 귀순자, 미랑했던 분들, 그런 분들의 흔적이 남아있는 문서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취재를 통해서 경찰의 미랑 삭제 카드를 최초로 촬영해서 보여드리기도 했는데 이 안에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의 가족, 친척, 정말 사돈의 팔촌까지 사사함에 관련이 있을 경우에는 요시찰 여부 항목에 상세하게 그 내용을 기재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문서가 1970년대부터 최근까지인 1990년대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비교적 연자재가 현재까지 사찰이 이어졌구나라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사삼 추가 진상조사팀에서도 이 자료를 확보하고 추적에 들어간 상태고요. 피해자들의 증언도 확보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 연자재 피해의 진상을 밝히려면 경찰과 군, 정보당국이 갖고 있는 자료들을 풀어줘야 협조가 가능하겠네요. 문 기자, 마지막으로 이번에 취재하면서 느꼈던 점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사삼은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이 연자재로 2세대, 3세대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취재하면서 만났던 유족분들의 상당수는 연자재 피해를 당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럼 그 피해의 경중을 떠나서 이제 와서 말하면 뭐해, 뭐가 달라지는데 라고 덮어두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연자재라는 걸 취재를 해보니까 이게 단순하게 내가 경찰이 안 됐어, 내가 승진해서 누락됐어, 이런 피해가 아니라 이건 정말 어떤 개인의 꿈이 좌절되고 그러면서 삶을 포기하고 또 가족 공동체가 해체되고 인권이 탄압되는 그런 다양한 형태의 피해로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지금 이 사삼의 해결을 위해서 직권 재심하고 명예 회복이 되고 피해가 보상되고 이런 어떤 일정 궤도에 오른 것이 맞지만 이 75주년을 맞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2세대, 이 연자재 피해를 밝히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쪼록 연자재로 피해 입은 이들의 아픔도 얼음 맞을 수 있는 길이 트이기를 바라겠습니다. 문수희 기자 수고했습니다.